너네도 교복 수선한 거야? 해줄 때까지 따라다녀. 근데 실력은 있어. 수선할 거 있으면 맡겨봐. 너도 숨어서 웃는 경향이 있네. 아니, 웃기면 시원하게 웃으면 되지. 둘 다 왜 그러는 거야. 이제 괜찮아? 응, 괜찮아. 다행이다. 애들이랑 친해졌어? 학교에서 누구랑 친해? 아, 체육 있네. 체육복 가져왔어? 안 가졌으면 댓글 빌려줄게. 내가 향기 좋은 옷 샴푸로. 오늘 체육 위로함. 아, 그래? 니들은 좋겠다. 웃음이 많은 애인데 시원하게 웃을 줄을 모르네. 쟤처럼 유쾌한 사람 인정해주기 싫고 그런 건 아니지? 아니야, 나 그런 사람. 나도 그런 사람 아니거든. 그럼 화가 많은가 보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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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